안녕하세요 전세트입니다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거는요 워윙을 획득합니다 이거는 준비태세를 가야겠는데 이거는 워윙댁인거 같은데요 무인수도 딱 만들어지고 장갑 수은에다가 요렇게 가겠습니다 워윙댁 준비태세 워윙댁을 가자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는 컨셉으로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트린다미오까지 나왔어? 어 사도전자 됐어 잠깐만 레벨업치고 사도전자가 아니 뭐야 이거 잠깐만 아니 사도전자가 돼버렸는걸 어 이거 행복게임 가능할지도 이번판 아 진짜 개짜증나네 아 저 너 누구야 너 너 어떻게 되나 보자 너 내가 잔인하게 죽인다 너는 아 이거 5연승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얘 때문에 4연승밖에 못하게 생겼어 자 일단은 이거 레벨업치고 사마공까지 받을게요 그냥 여기 지금 뭐 이사교계를 받은 아마 녹턴 네 녹턴이 이사교계를 받았네요 사교계 위치는 여기인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은 어 잠깐만 나 이거 이길 수 있잖아 장난하지 말고 그래 오케이 아 준비태세 나이스 아 준비태세 나이스 CC기로 아무것도 못하죠 이깁니다 얘네 둘이 친구 같아요 너네는 너 내가 닉네임 너 잔인하게 보낸다 그랬지 너 너네 둘이 친구 어 잠깐만 여기 너무 센데 너 너네 셋 다 잔인하게 보내줘야겠다 이거는 카밀 페어 집을 겸 자크 팔고 이자를 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마공도 되니까 자크 거봐 어차피 나오잖아 자 이러면은 어차피 이자를 못 보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 뭐 이기고 이거 팔면 이자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밀도 이거 페어 팔기 싫어 그냥 자 일단은 갑옷만 먹으면 풀템 끝입니다 저는 이거 근데 갑옷은 굳이 안 넣어놓을게요 아 넣어놓자 국공 넣어놓자 그냥 이렇게 워익 페어 좋고요 이깁니다 아 화공 난동꾼은 별론 것 같고 차라리 화공 어 워익을 획득합니다 이러면은 워익 이성이 붙어버렸네요 카밀도 붙이고 이러면은 다음 턴에 레벨업하고 신지도 올려서 오화공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야 이거 대캡 쌍 잠깐만 지팡이 5개짜리 초가스 뭐야 이거 판도라로 재밌는 거 하시네 이분 판도라라서 지팡이만 모아가지고 약간 3대캡 초가스 아유 초가스 스킬 못 썼네요 3대캡 스킬 아니 3대캡 초가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 재밌는 거 하시네 죽어라 3대캡 초가스를 한 죄 달게 받아라 자 일단 레벨업 치고 오화공 받아주고 6레벨에서 워익 삼성작을 보고 가야겠죠 버그인가 왜 안나오지 음 워익을 쓰는 애가 여기 3마리 아 너 내 연승까지 끊고 워익까지 갖고 가? 너는 안되겠다 너는 좀 당해야겠다 나한테 오 이거 워익이 억가를 하는데 워익이 나오지를 않는데요 이거 워익이 억가를 해버리는데 나를 또? 딴 애 만났네 이번에 아 이거 뽀피 삼성 방금 띄웠는데 근데 이거 신지드가 날려줄 거거든요 신지드가 일단 뽀피 한번 날려주고 여기다가 시식이 넣어주면은 아 근데 워익이 이거 데캡 포르키한테 물린 건가? 안되는데 이러면 어 아픈데 워익 아 진짜 이거 또 크립전에 또 깨졌어 연승 아 진짜 운이 없다 아니 워익 좀 줘봐 워익 좀 워익 어디갔어?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워익 달라고 그래 아 그래 이렇게 줘야지 요정도면은 만족 워익 5마리 정도는 만족 퀸이 붙질 않네요 근데 대격변 뽑아서 3코짜리 다 4코로 돌려버렸나보다 대격변으로 4코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쵸? 다행히 뭐 4코짜리를 5코로 만든 건 없는 것 같고 워익 잘 싸우고 있는데 오케이 이겼다 여기 이번에야말로 5연승하자 5연승하고 들어가자 이번에야말로 크립에 제발 워익 6마리 여기가 지금 워익이 저랑 겹쳤는데 지금 워익 4마리거든요 너는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 제가 뭘 보든지 간에 제가 완전한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그쵸? 완전한 완벽한 상위 호환이거든요 여기에 그냥 이겼죠? 워익이 피가 달치를 않습니다 저예요 감사합니다 이겼죠? 안돼 그렇지 워모그 2개? 얘 이거 데캡 데캡 3개 아까 만든 거 봤는데 데캡 3개 하다가 저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어 만났네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갈라버렸나봐요 이거 판도라로 데캡 3개가 사라져버렸네 완품템 리로일 해가지고 뭐 워모그로 바꾼 듯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쌍워모그 이거 오히려 약간 워익 스택? 구인수 스택 쌓아주는 용 아니야? 사실상? 오히려 워익 공속 빨라지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거악을 올려야되나? 이런 애 잡으려면? 야 이거 나 죽냐? 워익? 할 수 있냐? 포가스 스킬 쓰면 죽냐? 이거 한방에? 아 연장전이라 죽겠는데? 아 이거 안되네 거결이 아니고 거악을 가야되나? 근데 저런때 보려고 거결을 포기하고 거악 가기는 좀 아쉬운데 거결 가자? 방향을 정해주네요 저기가 BF소드를 뺏어가서 원래 삼신기로 가고 거결 그냥 3템 만들겠습니다 아 자크가 6마리야 워익이 6마리인데 퀸은 왜 안뜨는건지 모르겠네 퀸 누구 쓰나? 퀸 뭐 아무도 안쓰는거 같은데 퀸은 그냥 안뜨네요 퀸 순수 그냥 노운 그냥 운이 없어요 순수하게 그냥 운이 없어서 안뜨는거고 퀸은 아무도 안쓰는데 워익은 일단 다섯마리 겹쳐있고 오케이 워익 지금 풀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좀 셉니다 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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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고 먹어주고가 아니잖아 내초가스가 아니잖아 참 오케이가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이깁니다 약점 약점이 낫겠다 치감 워익의 치감 넣어주면 너무 좋은데 약점 가자 약점 드레이븐 도전자 아 또 워익 미친척하고 또 안나오네 아 만났다 초소용이구나 미스 뜨는거 아니야 그럼 초소용이면 일단은 저거 약점이야 약점 나 약점이기 때문에 이거 워익을 오른쪽에 놓으니까 코르키가 워익을 타겟팅을 금방 해버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지금 왼쪽으로 옮긴거거든요 워익을 그래도 못이기네 아이씨 워익이 힘을 못쓴다 그냥 초소용이라 하필이면 내 완전 카운터야 도전자 어떻게 초소용을 뽑았냐 진짜 어이가 없네 트린다미어 킨 붙었고 워익이 6마리인데 트린다미어랑 자크가 6마리 7마리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스태틱 킨 하나 넣어주고 무원 자크 하나 넣어주고 거풍 이거 진지하게 이거 사교개 하나 띄우는게 좋아보여 저거 녹을거 같아요 워익 녹을거 같아 워익 이거 봐 사교개 이거 띄워주고 일단은 레나타모 지금부터 이자 깨면서까지 들고갈 필요는 없고 어 이러면은 워익 물리지 않나? 어어? 그래도 안되네? 아 안된다 그래도 안되네 그냥 사교개 이렐리아가 개좋아 그냥 지금 미쳤어 그냥 얘가 아 또 미친척하네 이거 워익 띄워야겠다 여기서 아 진짜 워익 띄우고 자크 사자 워익 삼성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어 어? 너 호적에서 파이기 싫으면 이제 보여줘 이제 많이 참았거든 오케이 들어가시고 너 내가 잔인하게 보낸다 그랬지 너 내가 이름 기억해놓는다 그랬지 나가 여기 만날거 같은데 이거 이거 초가스를 띄워야 될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때 어 초가스 만났죠 초가스를 일단 서풍으로 띄워서 날려주고 이거 렉살같은 경우는 띄우면은 오히려 이온은 계속 지저지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차라리 그냥 이온을 빨리 그냥 해버리는게 낫고 초가스 빨리 워익 초가스 빨리 잡아 그치 오케이 이겼다 자 그치 어이금 스킬을 안쓰기 때문에 이온 전혀 지저질 일이 없죠 이깁니다 뚜진 퀸 물론 퀸이 3성은 안붙었지만 어쩔 수 없는거고 이거 요들 이거 퀸이 이거 무장해제 제대로 박을거거든요 여기다가 일단 뽀삐를 없애버리고 앞라인을 없애버리고 빨리 가는게 맞는거 같거든요 빨리 나르한테 붙는게 맞아 이거 이거 자크 두마리 올리자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근데 자크가 맞아주고 아 뭐야 이렐... 워익이 맞네 어? 아... 아 이거 좀 워익이 좀 뒤... 아니 이거 이렐리아 그냥 개사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성능이 이게 유닛이야? 개사기야 그냥 이렐리아 아니 어이가 없네 그냥 일단은 뽀삐를 빨리 띄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뽀삐가 없으면 나르한테 갈거 아니야 워익이 그래서 뒷라인부터 차근차근 이제 먹어들어가는 구도를 볼수가 있을거 같거든요 아마 빨리가 빨리 그래 그래 여기서부터 먹어들어가 그치 아씨 룰루가 살려줬네 한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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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키 끊어 오케이 이겼다 아닌가? 잠깐만 이겼지? 아이씨 졌네 아 피 1 남았어 어이씨 이게 뭐야 밤끝? 오익 오른쪽으로 가야되고 일단은 파격에 띄우는게 맞고 여기서 카이사 안나오면 차라리 7화공을 받는게 나을거 같아요 카이사 못먹으면은 이건 자크를 쓰는게 맞는게 아씨 여기 만났어? 여기 이렐리아 저기 제 클론이 만났는데 저기는 아 오익 죽었어 제발 아 여기를 어떻게 이겨 도대체 개쎄네 그냥 못 이겨 이거 여긴 이겼잖아 내가 들어가시구요 아 이거 이길 수 있는데 여기 유두를 못 이기겠네 저기 제 클론이 이겼거든요 초소형이라서 이길 수가 없었네요 제가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 자세히 가 one кто 또 찾아를 만들려고 좋아? 그분이 치킨에 그분이 멀주의 생각빛 그분이 찾으려 그